어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OO 이거 경찰이 쓰는 록악이잖아 삐끅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거 혼자인거야 머리를 맞춰서 꺾어줄거에요 왜필래 끝 아니 아프니까 이렇게 해요 주석이는 어디있어? 주석이야 나아 아퍼 너무 무서워 이렇게 Turk 먹잖아 너 처음이야 야아 으아아아 잔인한 녀석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료 안했어 퇴원을 해야하는 말이야 아 안 되겠어 아 소방송으로 아 소방송으로 소방송으로 아 소방송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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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방송으로 소방송으로 왜 안 되는 거야 XLH 아니 이거 약 어디있어 셀프양약 여기 아픈데 셀프양약 어디있다고 응 알겠어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다 약이야 나 이거 같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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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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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움직이겠어요 제가 제법 들어 움직이겠어요 갑옷! 둘 잡아주세요 잘했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를 막아야겠어 철로커브 너무 힘들어서 나간다 다리 우리 바퀴 시켜 바퀴 싫어 다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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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크고 무시무시한 드머 차였어 사실은 내가 이미 쎄지 너가 이미 쎄다고? 겐지가 또 아픈가봐 겐지가 가슴이 아픈가봐 겐지가 가슴이 아픈가봐 밥을 많이 먹어서 겐지가 가슴이 아픈가봐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주사기 어디에 있어 주사기요? 주사기는 응 아니 아빠가 줬던 주사기 아빠가 줬던 주사기 주사기? 응 이거 말이야? 이거 응 나 어디다 지금 주사 넣을건데 응 아이 짐지가 아파서 칼을 꽂혔다 그래? 짐지가 칼을 꽂혀서 소망치 바로 나서자 바로 나서자 에이 여기 왔다 왔다 짐지 짐지 짐 짐 고맙습니다.